고. 야 어렵다 어려워. 광수가 모르는 단어다 저거. 이거 그러니까 이거 봐도 몰라. 두 바퀴. 광수가 모르는 단어야. 야 돌았다 근데. 돌았다. 와 와 와. 공중에 떠있어. 아 광수거도 헷갈릴 수 있겠다. 자 양현실 한 바퀴 남았어요. 이게. 무조건 본 게 다릅니다. 근데 용포 모르는 단아야. 광수형 알지 않을까. 나 알아. 나 무조건 본다 이번에 무조건 볼 거야. 나 무조건 본다 이번에 무조건 볼 거야. 돈으로 꼬신다 돈으로. 오케이. 자 여기 있습니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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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케이. 이거는 뒤로 던져요. 뒤로. 아 웃기다. 니가 돌아야지 세찬아. 뒤로 돌아. 아 씨. 왜 이렇게 웃겨. 야. 이 바퀴 하나 둘 셋. 내가 저기서 형이 돌아줘요. 유추가 안 되잖아요. 한 박 돌았어요 지금. 아이고 봤다 봤다 봤다. 하하하하. 한 박 돌았어요 지금. 어 아이고 봤다 봤다 봤다. 아파. 아프겠지. 앞에서 봤잖아. 이거 앞에서 봤잖아. 하하하. bijvoorbeeld. 아 봤는데 모른다. 봤는데 몰라 광수형. 봤는데 몰라. 봤는데 몰라. 너무 봤는데. 정확히 봤는데 정확하게 봤는데 완전 정확히 봤어 내가 볼 때 갈릭이 마늘인가? 갈릭 정답 갈라스 파파 아니야 아니야 많이 왔다 많이 왔다 한 바퀴 더 남았어요? 이번엔 무조건 힘낸다 만 원 줄게요 만 원 세다 만 원은 한 번만 눈 감아줘 한 바퀴 더 눈 감아줘 야 또 게임 지저분해진다 얘네 돌아 하니까 또 만 원 주면 한쪽으로 2만 원 2조 2만 원 2조 2조 오케이 금통 받아야 될 두께 오케이 금통 받아야 될 두께 오 못봤어 못봤어 와 진짜 빨랐다 잘 돌아 와 진짜 빨랐다 정답 갈라스 페퍼 아이쉬 페퍼도 아니 왜 아이쉬 갈라스 뭐야 정답 갈라스 패스 정답 아이쉬 파퍼 아니야 아이쉬 파마 갈룬 갈라스 파르 아아 두 분은 먼저 확인해서 보시면 외치시면 인정해드릴게 이제부터 그냥 봐 서로 보기 아이씨 드러운걸 보지 싫습니다 아이씨 대표님이랑 저랑 무슨 아이씨 대표님 이건 좀 그렇잖아요 대표님 좀 아니지 대표님 이게 돈이 많이 없어서 아이씨 대표님 괜찮아 힘써 아이씨 대표님 뭐야이 뭐야 뜯으면 안 돼 뜯으면 안 돼 그렇지 오 좋다 좋다 뜯는 거 안돼 눈에 묵히려고 본다 두러운 놈 야 셰차님은 이긴다 여유를 선택해 와 ufc ufc 형 형 니 부모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 기술이 들어 기술이 들어 와 야 진짜 내 지저분해질 줄 알았지만 황수 안 봐준다 황수 알지 너 야 야 이거 아니다 괜찮아 이 형 표정 반했어요 tule 놀이공원 온거 같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자연스럽게 형들 한 shrug父 와